노래를 붙잡지 못하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노래 배틀 누구? 아니 자꾸 성태 하난데 중계 좀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 노래 X같이 부르잖아 성태 그곳에 니가 있다면 내가 이기채 장난하나 진짜 야 노래 배틀할래? 500개 빵 하자 진짜 어이가 없나 진짜 뜻일래요? 나는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야 가슴으로 저는 민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아니 근데 시청자 뭐 벌주십니까? 고정 시청자 만 3천명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많으세요 뭘 좋아해 뭘 좋아해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성태 지금 노래 목같이 부르다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노래 부르는 게 벌주 그대 그림만 마이웨이 가시죠 마이웨이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먼저 가능한가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 세이 너 의외로 잘하는 거 아니야? 흐르는 물 결이 내 발목에 감겨 나가면 깊은 곳에 숨겨 아픈 기억 모두 사랑하고 미친 너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인데 그대 그대 그린 맘들이 내게 욕심이 났던 마음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하는 내게 욕심이 났던 마음 아프게 알아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가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미친 흐흐흐 남순씨 아 뭐 노래라고 하는 거야 그거? 제가 초반 앞부분을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은 완벽하게 소환했고 아니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은 당신보다 잘 부르고 일단은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네 확인했습니다 흐르는 물결이 내 발목에 감겨 나가면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픈 기억 모두 살아나고 어디에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있네 그대 그대 그릇만들이 내게 용심이란 걸 맘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한 운명이 해요 그댈 맴돌아 붙잡지 못하게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게 이겼다 이겼다 여보세요 네 얼굴 터지겠어요 이 양반 아니에요 맴돌아 아 그리고 무슨 염소 염소 키우세요 요새 엄마 아 아 일단 투표 받으시죠 아 오케오케 서로서로 네 서로 투표를 받고 그 다음에 퍼스테이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12월달에 할 것 같은데 10위 노래로 상태보자 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진짜 내방팬분들 웬만하면 난 투표 절대 안 해주는데 와 진짜 압도적이네 이제 노래로 부시면 안 부르겠습니다 코인노래 마저 하시던 거 하시고 500개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일단 내방 속에서도 투표로 내가 졌어요 아니 무또 하실래요 마지막? 어떠세요? 아니요 아 진짜 18번곡으로 무또 아니요 그냥 혼자 노세요 무또 진짜 깔끔하게 한 번 더 안 하나요? 아 뭘 하세요 하세요 아 진짜 제대로 해줄게요 해봐요 그러면 아 저부터인가요? 네 바로 카레 가겠습니다 하.. 진짜 투표 좀 해주세요 형들 난빡이들아 뭐 하는 거야 뭐 투표를 하네 뭐 성태력 짓고 있어 노랗고 안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타지마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려 먹으라 아 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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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카레야 아 완전 좋아 아래에 알 좋아 산티 산티 오가 하얀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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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준비되셨나요? 네 성태씨 네 네 죄송한데 저 게스트가 와가지고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런한 게 아니라 게스트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성태랑은 다음에 할게요 나는 진짜 얘랑 붙으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런한 게 일부러 런한 게 아니야 먹으세요 진짜야 어 샴티 샴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에 알 좋아 샴티 샴티